시간이 지날수록 무조건 싸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조건 싸진다. 야 오늘 진짜 어렵다. 오늘 오프 또 싸게 사갖고 가시는 방법을 배워가시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경매 공부해보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좋아요.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부동산 경매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죄송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초반에는 더 어렵다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한 3개월 배웠어요. 그러면 처음 배울 때보다 더 어렵고요. 한 1년 정도 지났어. 그럼 더 더 어렵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위로의 말씀도 드려야 되겠죠. 반대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시간의 지남에 따른 난이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그래프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만큼 배우셨어요. 지금 지금 이 철표 쓰는 법만 알려드리면 일반 매매가보다 이만큼 싸게 사실 겁니다. 제가 이제 무슨 주제가 뭔지 아시겠죠? 좀 더 해서 이만큼 배우면 똑같이 가면 이만큼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필드에 나가면 5% 싸게 사면 3개월 후엔 15% 싸게 사고요. 6개월 후엔 30% 싸게 사고 좀 내려가죠?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맞죠? 첫 번째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 접하는 부분이 50%입니다. 시세의 50%라는 얘기입니다. 시세의 50%를 도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같은 법정 같은 부동산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다른 세계를 살고 있을 겁니다. 자 제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우리한테는 헛소리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때가 되면 아 이번에 잘못 샀네 아 그럼 30% 싸게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야 이번에 잘 샀다 반값에 사는 거고 좀 이상하게 말해볼까요? 갑자기 경기가 꼬꾸러졌어 그럼 부동산 값이 떨어지죠? 야 이번에 떨어져갖고 나 30%밖에 수익이 안 나 반값에 샀는데 반대인 경우는 말도 안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잘못 사면 본전이나 손해보고 잘 사면 10%에서 10% 싸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매를 20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경매하는 사람이 야박하대 야박해 난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그런 말을 경매하는 사람들이 듣나 살고 있는 사람을 내쫓아서 그런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낙찰을 받고 어떤 점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빨리 내보내고 싶어. 다 그럴 거예요. 빨리 내보내야 내보내는 순간부터 나한테 얼마라도 수익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누구나 이사비용 많이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죠? 시간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여기 1, 2분다는 한 6개월 살겠대. 점유자가 내 또 이사간 사람들이야. 여기는 하루라도 빨리 이사비용은 조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왜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냐 그게 아니고 여기는 구프렌드 산 1년 하신 분이야. 그럼 뭐가 되냐 이렇게 된다고요. 여유는 어디 생기냐 싸게 사면 장땡이에요. 한 반값 샀어 한 반 년 산대 아 그러세요 뭐 좀 이사비용보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한 두 배 달래 아 그래 뭐 이게 왜 싸게 샀으니까 지금 고양지원의 아파트 제가 작년 낙시학금을 말씀드렸나요? 감정가 대비 95.3이에요. 1억짜리를 9,530만원에 받는다고. 그럼 이사비용 50만원 더 주면 내가 까죠. 그럼 여기서 야박이라는 말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달만 늦게 내보내도 내 임대료가 안 들어오면 내가 손해보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이런 식으로 경매 6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경매 되겠어요? 그러니까 매번 경매인이 바뀌는 겁니다. 해보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반인이 하는 쉽고 편한 부동산이 무조건 돈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사고 싶은 용도가 있죠. 그죠? 사고 싶은 지역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사고 싶은 금액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고 싶은 권리도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해볼까요? 사고 싶은 용도 나는 아파트 다세대 빌라 또는 오피스텔 우리 동네 지역은 금액은 한 현찰 5천에서 할 수 있는 거 마지막으로 뭐였죠?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찍는 순간 남들이 다 하고 싶어하는 부동산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건 좋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것밖에 몰라서 선택하는 겁니다. 오피스텔을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오피스텔 앞으로 5년 지나면 좀 오를까요? 그냥 분양을 받았거나 매매를 했어요. 우리 동네. 아무거나. 오피스텔 백성에도 있고 여기 뭐 장항에도 있고 많이 있죠? 하나 샀어. 그래서 1년이 아닙니다. 5년이에요. 5년이 지나면 오를까 떨어질까. 5년 전에 샀으면 잘 아는 사람들이 왜 그러지? 우리들은 안 그러죠? 지금 오피스텔 한 번 나오면요. 무조건 10명이서 들어가요. 우리 그러잖아. 떨어지는지 오르는지 잘 모르겠잖아. 그게 뭐예요? 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와서 내가 생각하는 용도 내가 생각하는 금액 내가 생각하는 지역을 선택하는 순간 마지막에 권리였죠? 권리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주의사항 써있거나 인수라고 써있으면 아유 복잡하네 그러고 넘겨요. 이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물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부터 결론을 내드리자면 시간이 지날수록 무조건 싸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조건 싸진다. 야 오늘 진짜 어렵다. 오늘 오프 또 싸게 사갖고 가시는 방법을 배워가시는 겁니다. 어? 이상하게 쉬운데? 그럼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쉬울 리가 없지. 쉽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그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야. 왜? 나도 어려우니까 현재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론 어려움을 즐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똑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죠? 여기 계시죠? 여러분이 지금 고르는 물건이 죄다 별로예요. 그럼 언제 고르는 물건이 좋은 거예요? 앞으로 고르는 물건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이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다르지만 지금 물건을 뽑아와서 이걸 너무 하고 싶어해. 왜? 자기한테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준은 아직 레벨 1입니다. 그럼 다음 달이 한 달에 1씩 올라갈게요. 다음 달이 되면 내 눈높이가 올라가서 저번 달에 본 게 B가 됩니다. 그렇겠죠.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풀었던 문제를 중학교 가면 되게 쉽죠.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3개월이 되고 레벨 3이 되면 레벨 1 때 봤던 B급이 C급이 될 거예요. 계속 올라가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1, 2년 전에 봤던 그 물건 내가 콩깍지가 씌웠던 그 물건 저걸 내가 왜 좋다 그랬지? 어이가 없는 거지. 그때는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그래서 욕심을 내실 필요가 전혀 없다. 경매를 꾸준히 한다는 전제하에 주의사항 그렇다고 아 난 그럼 10년 후에 하면 10년 후에 하면 진짜 좋은 물건이 걸리겠네? 10년 후에 이제 한다는 저 계획을 잡으면 1년 지날수록 다 잊어먹어. 그리고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결론은 이렇게 지을게요. 좀 성격이 급하다 내가 본인이 아실 거야. 그러면 좀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아 오늘 이번 달 하고 싶은데 몇 달 후에 안 하고 내가 너무 늦은다다. 오늘 하세요. 오늘 하려도 안 하니까. — anymore сторонs— — 아 진짜 아니죠— 아니죠— 시간